안녕하세요. 경북 도민방송의 권선혜입니다. 김광렬 영덕군수는 5.1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정례회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먼저 김군수는 조직 개편과 연초 업무 보고를 비롯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에 눈코틀 새 없이 고된 한 달을 부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김군수는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경제 활성화가 국가적인 최대 목표로 인식되는 만큼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조기 발주, 신속 집행 등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김군수는 관내에서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춘계 중등 축구대회에 110개 팀 4,500여 명의 선수단이 몰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회를 끝까지 잘 매두지고 추가적인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자고 독려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로부터 우수축제로 지정된 영덕대계축제의 명성을 이어가 전국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 대표 특산물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에 탄탄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김광렬 영덕군수는 여러분이 노력하는 일이 모두 국민의 삶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공직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과정에서 제가 가정 앞에서 비바람을 맞고 책임을 짊어질 것이라는 믿음 속에 소신과 자신감을 갖고 공무에 임해달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